어랏 저 언니 등장부터 심상치가 않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예쁜 얼굴까지 근데 저 과자는 왜 계속 먹고 있지? 언니 그만 좀 먹어 살쪄요 14조의 식탐녀 김민양을 소개합니다 저기요 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거든요 핑크로 곱게 입고 나서 이런 데 살면 어떡한다 일어나시라고요 우리 조의 잔남부 귀여운 이정민양입니다 이 언니 시작부터 포스가 남들다 그런데 말이 한마디도 없네 저 언니 언니 14조의 조용한 그녀 신소미양을 만나보세요 어 뭐야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 거야? 어 저 책 좀 봐 완전 범생이 아니야 아 맞다 시험기간이라고 했는데 어 공부 다했어요? 시험기간 멘붕녀 이시원 양이냐 아가씨 어디 그렇게 두림먹으래요 여기 갔다가 어 또 저기 갔다가 어디까지 갈라 그래 우리 조의 호기신대왕 이진영양을 소개합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 같이 좀 보자 어 핸드폰 너무 만지는 거 아니야? 나랑 너 좀 보러달라고 우리 조의 멋진 조정 유진천 군을 소개합니다 어머 무지개색 니트 핑크색 패디세요 도대체 이오빠 오지? 어 어디가세요? 어 도망가지 말라고요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우리 조의 맏오빠 김지연 군을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어 저기요 계단이 무슨 잘못이라고 14조의 다혈지 담당 임정원 군입니다 아 참말 많네 무슨 저렇게 할 말이 많지? 저기 언니 나도 좀 말 좀 해요 14조의 수다쟁이 백지연 양을 소개합니다 포전하자 사코즈 레전드가 돼보자 미년미녀가 모인 파워풍한 활동년 솔직하고 담백한 랄라우리 싸주 시작부터 마실 때 도전하자 사코즈 시작부터 마실게